일본을 못 벗기지만 3년 이상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본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충성 24년대 집중대 89번 훈련형 이동혜 충성 반갑습니다 우리가 봤자 이런 것 같습니다 불편한 어떤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지금 몇 주시나요? 지금 2주차 됐습니다 2주차 우리 공예공부랑 빨리 저녁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? 그만큼 힘이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지금 사실 제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걱정을 했죠? 왜냐면 방금 베스티 포위에 들이 후끈 달아오르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올라와서 분위기가 죽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거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베스티보니가 어때요? 예 알겠어요 어때요 어때요? 아 일단은 저희가 항상 방송국에서 네 저희 후배분들 많이 맞췄는데 네 또 제가 군인 신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여기서 바라보는 입장으로서 참 어 다른 군인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저는 믿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아 근데 좋았다는 거죠?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동해군 국기가 잘 잡혔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? 예 예 어떤걸로 바라볼까요?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동해군 네 공무 신중 예 예 예 그 다음은 안 물어볼게요 그거 당연히 알 테니까 예 도구체조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? 예 제가 예 여기서 아스타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죠? 온몸체조 온몸체조 자 우리 동해군에 온몸체조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 예 예 그래도 우리 동해군 불렀는데 춤 한번 봐야되지 않겠습니까? 예 괜찮아요? 아 그러면은 예 쏠리 쏠리 괜찮아요? 뭐 다른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 그냥 신덕씨랑 같이 혹시 음악주시면 잠깐 저랑 같이 네 고요러 드리겠습니다 쏠리 쏠리 혹시 되나요? 예 하하하하 쏠리 기억이세요 예 헤이 헤이 오 오 오 오 오 5 1 2 2 3 네 와 오케이 zy take 한 번 더 그러면 솔로떼 사운드 뭘까요? 포리스타일 고기가 사실 이런거 되게 못하거든요 아무 음악이라면 다 끓입니다 솔로떼도 괜찮구요 멋이 좋습니다 한 번 더 털어드리면 각계 전투, 각계 전투 말씀하시는 건가요? 위아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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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랭 위아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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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랭 박수 알아요? 아, 잘 못합니다 네, 근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고 공평적으로 한 번 5, 6, 7, 8 위아랭, 위, 위아랭 저 잘 못해요 이런거 잘 못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훈련하고 있는 우리 훈련생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, 여기 농사는 뭐 같이 동기들도 있고 저희 또 같이 훈련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선인분들 어, 아무쪼록 지금 날씨가 추워졌는데 어, 건강히 저녁하시고 또 수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영을 위한 유동국 훈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아, 이렇게 여기서 소리소리 출 줄 몰랐습니다 네, 저도 한 3개월 만에 출연버려서 처음에 방향이 트리거든요 감사합니다